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거냐면 얼굴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눈을 크게 한다거나 허리를 보정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카페24 강의를 다녀왔는데 구두 쇼핑몰 하시는 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거를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입문사진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 네 모델이미지 중에서 제가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관련 모델이미지구요 그 다음에 독보기를 더블클릭해서 1대1로 일단 만들어 놨구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터 들어가주세요 필터 안에서 쭉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리퀴파이 라고 있을거에요 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죠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네 포워드 왑툴이라고 되어있는데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오른쪽에는 브러쉬 사이즈가 있어요 손가락의 크기가 되겠어요 얘를 조금 원하는 만큼 크게 해주시구요 허리를 갖다가 내가 조금 날씬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십자가 부분에다가 원하는 부위를 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네 좀 어 크기를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브러쉬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허리 부분을 요렇게 예 잘록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턱 예 턱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V란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돋보기를 선택해서 조금 더 확대 확대해서 어 왑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얼굴 크기에 맞게 예 줄여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다듬어 주실 수가 있을 거에요 네 제가 여러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과장되게 요렇게 좀 만들기는 했지만 예 나름대로 요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인물이라든가 또는 몸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됐으면은 ok 누르시게 되면은 작업이 완료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에요 컨트롤 z 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허리가 요렇게 날씬해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에요 예 간단하죠 간단하게 예 보정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몸매 보정이라든가 얼굴 보정 그 다음에 뭐 다리 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부분들을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